에이, 저분도 보는 눈이 참 없으시네. 아니, 어딜 봐서 우리가 부부라고. 안 그래요, 사돈 처녀? 그러니까요, 사돈 총각 아저씨. 여름아, 이모 먼저 갈게. 에이,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요. 여름아, 이리 와. 에이, 진짜. 아니, 왜 내가 할수록 자기가 뭔데? 짜증나, 정말.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? 설마... 내가 사돈 총각 아저씨 좋아한... 말도 안 돼. 아, 아파.